26일 부산·울산·경남 범시민사회단체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800만 시도민과의 약속대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공감은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심축으로 초강역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로 세계시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일탈로 무산위기에 놓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